장구의 신 박서진이 인천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달 부산 공연 이후 약 한달만에 초고속으로 개최된 콘서트로 부산에 이어 티켓 예매 오픈과 동시에 순식간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박서진의 뜨거운 인기를 또 한번 실감하게 했다. 박서진은 크리스마스 캐럴로 유명한 위 위시이와 메리 크리스마스에 맞춰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공연의 화려한 포문을 열었다. 공연 시작부터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의 팬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우로 화답했다. 이어 박서진은 스페셜한 무대를 선보였다. 송굴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금잔디의 일편단심 서른도의 사랑이 이런건가요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등의 커버 무대로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도정구와 함께한 흥해라 꽃이 핍니다 닷별과 밀어밀어까지 다채로운 히트 무대를 선사 공연장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달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박서진은 지난달 부산 공연에서 최초 공개한 신곡 때문에 이어 또 하나의 미발표곡 즐겨라도 깜짝 공개해 팬들을 열광케 했다.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 풍성한 세트리스트로 인천을 혹은 달군 박서진은 팬들의 폭발적인 호흡 속에 약 2시간을 걸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팬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 박서진은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번 콘서트 콘셉트는 8월에 크리스마스라는 색다른 주제로 무대를 꾸며봤다.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잡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았는데 다행히 많은 분이 좋아해주시고 호응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공연장을 찾아주신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수 박서진이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고 송혜를 추모했다. 이날 전국노래자랑은 34년 동안 mc로 프로그램을 지켜왔던 송혜를 후배 가수들이 추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서진은 13살이 했던 지난 2008년 전국노래자랑 경남 진주시편에 나온 특별한 인연으로 이번 방송에 함께하게 됐다. 박서진은 전국노래자랑 출연자로 송혜 선생님을 처음 뵈었다. 예선에서 두 번이나 떨어져 자신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는데 송혜 선생님이 직접 대기실에 찾아와서 친할아버지처럼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며 송혜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전했다. 이어 박서진은 고 송혜의 딴따라를 열창하며 감정에 북받친 듯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노래를 끝마친 후에도 박서진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국민 mc이자 영원한 코미디언 송혜를 추모했다. 또 박서진은 선생님을 촬영장에서만 뵙는데 2시간 촬영을 하면서 한 번도 안지 않으셨다. 특히 촬영 전날 미리 촬영지에 오셔도 안 되는 점에서 굉장히 놀랍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고인이 된 송혜를 그리워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